우리 오빠 어땠어요? 슬퍼 보였어요? 어? 아니 아주머니 해나는 거기 묶여있었어요 해나는 안 무서웠겠어요? 무슨 짓을 당했는지도 지금 몰라요 우리 오빠 해나한테 못된 짓 할 사람 아니에요 보세요 결국 죽은 건 우리 오빠잖아 해나는 지금 그 여자랑 무사히 도망쳤는데 내가 왜 걔를 걱정해요 진짜? 엄마 봤습니까?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싶어 그 엄마라는 거 그거 애초에 선택할 수 없었는데 포기할 수도 없어요? 나한텐 오빠 밖에 없었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누가 우리 오빠 죽였어요? 강수진이에요? 당신들이요? 태국일정 영상편집 및 자막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